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또 작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주로 단품 기기 리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매칭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카이저에서 나온 스피커하고 제 옆에 있는 오르페우스 앰프 그리고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시너지스틱 리서치의 케이블과 저 구석에 있는 블랙박스라는 모델 같이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라는 회사는 원래 전문적인 스피커 브랜드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룸 어쿠스틱 관련 제품들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그 장점은 뭐냐면 룸 어쿠스틱 이란 부분은 스피커에서는 특히 떼어낼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 저기 쇼에서 들은 그 스피커를 마음에 들어서 사왔는데 집에서는 좀 잘 안 맞는다 혹은 샵에서 이거 참 좋게 들었는데 우리 집에서 안 맞는다 대개 그래서 그 스피커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룸 어쿠스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룸의 컨디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운드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룸 어쿠스틱 쪽 기계들이나 어떤 계측 장치를 보면 스피커 회사에서 먼저 스피커를 만든 다음에 그 확장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이제 룸 어쿠스틱이나 여러 가지 그 계측을 실시하면서 그걸 스피커로 수렴해 왔다는 거 정반대 프로세스로 갔다는 것이 이 회사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고 한편 이 스피커 부분은 이제 라이너 베버라는 분이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동차 계통에서 튜닝, 음 튜닝,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이랑 소음 이런 관련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일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룸 어쿠스틱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도 그 스피커뿐 아니라 전문적인 녹음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뭐 커다란 회의실 혹은 그 홈 시어터 룸 이런 것에 관한 아주 탁월한 그 룸 어쿠스틱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스피커는 이제 퓨리오소 미니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북셀프 타입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그 카이저의 어떤 제품들이 우리나라 그 에어가드한테 이렇게 썩 와닿지 않는 디자인 때문에 그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간 런칭에 힘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정말 우리가 좀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면서 또 카이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한 그런 기술들이 같이 투입돼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제품은 앞으로 우리 에어가드한테 아주 크게 어필할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들은 조금 음악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비바체라든가 치아라라든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퓨리오소 미니 퓨리오소는 이제 열렬하게 뜨겁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면 북셀프라는 어떤 느낌을 훨씬 벗어나 가지고 최소한 톨보이 형태의 사운드 스케일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당히 음악을 갖다가 활력 있게 활기 있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재생음악이 아니라 마치 라이브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인클로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 검은색 앞에 프런트 베풀이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인클로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자작나무 하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목을 이용해 가지고 자작나무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인클로저를 만들 때 특히 그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가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스피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프런트 패널이 아주 특별한 아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 우드라는 그런 소재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는 나무인데 탱크처럼 단단한 거죠 나무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처리를 해서 상당히 그 강도라든가 무기라든가 댐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된 소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탱크드라는 소재가 아마 이 제품이 갖는 가장 큰 튜닝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드라이브를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실크돔 트위터인데 보통 트위터들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스캔스피크에서 만든 타원형 형태의 도움입니다 타원형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리뷰나 평을 들어보면은 베를륨 트위터와 상당히 그 용어 상박 베를륨 트위터와 이렇게 맞대행할 수 있는 좋은 트위터로 또 널리 소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때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드 베이스는 이제 7.5인치 구경으로 파피루스 콘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이퍼 계통을 다시 또 성형 가공한 부분 그래서 역시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강조한 자연스러운 음악적인 질감을 표현할 때 이게 좀 관여하는 것 같고요 양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알루미늄 소재 소재의 그 라디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옆에 있는 라디에이터는 직접적으로 음을 내지는 않지만 미드 베이스에서 나오는 음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좀 더 명료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참 맞물려 있어 가지고 역시 이 회사가 기술력은 참 대단한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르페우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도에 정말 해선과 같이 등장한 브랜드인데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을 다 자기 자사 공장에서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R&D를 실시하고 그 기술력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이제 이번에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이렇게 모든 것을 인하우스 처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앰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클로조 샤시죠 샤시 어떤 회사는 이제 샤시를 너무나 정성들게 만들어 가지고 인클로조라고 표현도 하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많은 기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정말 이 회사는 남의 도움 없이 정말 독자적으로 아주 멋진 그 마무리를 보여줘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 하이엔드 업체다운 그런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cd 플레어 이게 있죠 이건 이제 델타 시그마 방식으로 샤블의 9018 칩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USB 입력이 가능해서 32384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품 cd 플레어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c에 연결해서 pc 파이 형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만들었고요 가격대라든가 어떤 음색이라든가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cd 플레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pc 파이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품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사실 클래스 A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상관은 추세지만 프리단은 클래스 A 설계가 훨씬 음질적으로 우수하고요 또 훨씬 투명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면에서 최신의 클래스 A 설계가 돼 있고 당연히 하이엔드답게 완벽한 듀오모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채널이 완전하게 분리돼 있죠 그리고 사실 리모컨으로 많이 작동하긴 하지만 이 볼륨단 이렇게 만져보면 아 정말 역시 스위스구나 마치 파텍이나 롤렉스 시계 만질 때 어떤 감촉 이런 게 볼륨단에서 느껴집니다 정말 감촉이 대단해요 프리는 입력단의 단마다 개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서 A와 B가 매칭시킨 소스기가 각각 개인이 다를 경우에 같이 맞춰서 볼륨 조절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세한 조절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라운드 터미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요새 사실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그라운드 단자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라운드 단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박스도 요즘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음이 보다 명료하고 해상도나 다이네맥스가 올라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반영한 그라운드 단자라고 할 수 있고요 파워 앰플을 보면 좌우에 전원 트랜스가 큼지막하게 중앙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공중부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트랜스에서 나오는 진동이나 그런 부분을 공중부양으로 해서 그 자체로 흡수해 버리는 외부의 일체 영향 안 주고 특히 샤시 쪽에 손대면 우웅거리면서 떨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 차단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전원 트랜스를 도입한 제품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커다란 밀봉 박스에다가 레진 담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댐핑 팩터가 3천이 넘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개 홈 오디오들은 댐핑 팩터가 그렇게 높지 못하고 지은 공간 앰프도 그렇습니다 100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스튜디오들은 보통 1천 이상씩 많이 쓰거든요 3천이라고 하니까 스피커 제어력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한 거고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제품도 프로용으로도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댐핑 팩터입니다 3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인데 8옴에 200와트 8옴에 200와트니까 아마 스피커를 체급으로 나눌 때 한 미들급 정도 미들급 정도의 스피커는 충분히 구동이 되고요 입력감도가 좀 높은 헤비급 쪽 스피커들도 충분히 구동이 될 만한 그런 사양입니다 높은 댐핑 팩터 때문에 아마 200와트 이상의 어떤 구동력의 어떤 그런 힘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스틱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19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테드 데니라는 분이 지금 CEO이면서 메인 디자이너인데 이 회사 역시 마케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품의 퀄리티 그런 쪽으로 이제 승부를 걸고 있고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이렇게 쭉 써본 사람들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재미있는 것은 아주 선진적인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AC 마스터 커플러라는 이제 파워 케이블이 초창기 때 나왔는데 이것은 그 파워 케이블 쪽에서는 최초의 하이엔드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파워 케이블도 얼마든지 이 계량을 통해 가지고 음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회사의 어떤 선진적인 면이 돋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매칭한 것은 SRX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이제 2009년도에 갈릴레오 시리즈를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사실 시너지스틱 리서치에 어떤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아주 하이엔드 클래스의 아주 대단한 제품이었는데 그 갈릴레오 시리즈에서도 또 부족하다고 느낀 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크로스토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또 더 개선한다거나 실버 에어 지오메트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또 핸드메이드로 그러니까 정말 숙련된 장인 장인이 일일이 손으로 다시 또 만지고 컨트롤 해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갈릴레오 시리즈에 이제 다음 버전이지만 좀 이렇게 그리드가 좀 높은 그런 제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 오른쪽에 있는 블랙박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친구가 상당히 좀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사실 이 시스템 들으면서 블랙박스를 넣고 뺏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오디오를 한다 오디오를 구사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우퍼 미드레인지 우퍼 이런 저역을 어떻게 컨트롤 하냐 사실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앰프의 출력을 어느 선에서 맞추느냐 사실 그 이렇게 조그만 예를 들어 조그만 스피커에 1000와트짜리 앰프를 물린다 이건 사실 언밸런스 하잖아요 또 이렇게 큰 스피커에 뭐 30와트짜리 앰프다 그것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매칭이라고 할 때는 그 스피커의 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이즈라든가 우퍼가 몇 개냐 거기 기준에서 출력을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로 튜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 이제 저역을 잡았다고 하면 이제 그 시스템은 거의 한 90% 이상은 잡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구역의 어떤 디테일이나 어떤 그 음색 그것을 자기 입구로 만드는 건데 그것은 사실 저역을 잡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는 좀 심하게 말하면 대충 매칭을 해도 이걸 넣으면 이제 저역이 꽉 잡힙니다 저역이 잡힐 뿐 아니라 저역의 해상도도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양감도 증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서브우퍼인가 저 제품이 저역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그 서브우퍼를 넣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저역이 확실하게 보강이 됩니다 아주 그 비싼 기계를 쓰는 분들 집에 가봐도 시청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강남에 무슨 뭐 50억짜리 아파트다 100억짜리 아파트다 해도 뭐 그게 가서 보면 그게 뭐 시청실이 뭐 한 30평 40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 공간은 우리가 사는 것 좀 좁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싼 기계를 놓은 거죠 또 위아래 층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스피커를 들여놔도 이렇게 제대로 튜닝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제품이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넣어 가지고 저역을 쉽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액세서리를 만났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저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저역이 꽉 잡히고 에너지도 이제 좀 더 강력해지고 또 수리에 더 활기가 생동감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꼭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보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이제 일단 일부는 이렇게 기계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ну portfolio kotor